공격 앞 차이 쭉 끌 합기도 경력 9년에 빛나는 엑소의 우리 백현 그야말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낙동을 이뤄낼지 백현 제발! 인간세 백현 인간세 제발! 오! 마지막 발짝이야! 발짝이야! 끝! 한명 더! 아니 근데 충분해요 충분해요 백현 군 돼요 한명 더? 네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명 더 호동현인데 잘었다 좀 붙자 그래 자 준비 사실상 아홉명을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헐! 됐! 오!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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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만큼 남았어 와 날씨의 아아 아아 해냈스 아우 아아